참미 예수님, 참미 서모님 오늘의 모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생일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2,000년 이상 이전에 우리 교회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여러분의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일이기도 하고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서로 생일 축하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자세히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했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먼저 예수님께서 건네신 말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모세에 찔렀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두번째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치지 못하셨던 그 위협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바로 율리아 엄마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순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을 받으면 너희는 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세상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을 받으면 너희는 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제가 처음에 영광을 방문했었고 제가 그 방에 그 방에 그 방에 성령을 받았다는 그 다락방에 제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1979년에 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었고 그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다락방에 제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 다락방에 바로 그 거룩한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성모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복서 말씀에서 사도 현장에서 보셨듯이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또 불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이 혀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이 배워보지 못한 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가득 차서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언어의 특성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령한 언어의 특성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믿게 되어서 3천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닫혀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곳 한국의 나주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참다운 그 진표구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나주에 모여 계신 분들의 바로 나주에서 일어난 기적들의 하느님으로부터 온 진표구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체의 기적들 그리고 성모님께서 눈물과 피 눈물을 흘리시는 것들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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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신령한 언어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의 신령한 언어를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공동체 안에서 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안심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뜻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루 이틀 밤을 새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9일 동안 내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한 9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겁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발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보면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주 기도를 할 때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오다음만 기도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를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매일 매순간을 생활의 기도로 부원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체에 대한 갈망과 생명의 빵에 대한 갈망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커다란 갈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시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랑스럽고 또 항상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잘 돌보고 또 용서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파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숙명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랐고 우리는 성모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작은 영혼과 늘 일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열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분열마귀의 행동입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고 주님 안에 하나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모 성심이 승리가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향해서 더 전진하도록 합시다 성체 예수님의 통치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작은 영혼과 서로서로 일치한다면 우리를 절대로 마귀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대의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매순간에 생활의 기도를 온전히 봉헌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분노나 나쁜 것들로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져 있다면 마귀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것을 모두 생활의 기도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그 은총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넘치는 은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새로운 성령 강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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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